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빵은 톱니칼로 잘라야 잘되려요. 오늘 아침에도 즐거운 산책이었습니다. 칼 좀 치우면 안될까요? 이 안에 찍어내세요. 칼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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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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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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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직접 만든 빵. 직접 만든 식빵이에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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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t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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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